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외여행 출발 이곳이 갑자기 흑미를 향한 품절 빛나는 거야 정말로 인해서 제사랑 호텔 학생이 너무 많아 이쪽에 더 편하지? 이쪽에 더 편한가? 진짜 많아 여기가 아무것도 가져와 이거는 여기에 있는 사이드식으로 뭔가 학생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큰 차이 없겠지?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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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여기보면 450도 있고 안녕 가니랑 짠 300포인트이면 1,200원 고마워 그런데 공진이 공진 이곳은 공진가피아 20살 다 오셨나? ические 사이즈 역시 이곳은 식당 모양이 망가지진 않은 것 같애 얘는 괜찮은데 아 밑에 있는게 깔害.. 아냐 밑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아예 트릭 복숭아 이게 티라미수고 이게 초콜릿 티라미수는 이탈리아는 진짜 맛있었지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 가성비 생각하면 진짜 괜찮은 집인데 이렇게 3개에 8천 원 정도지 나는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은 게 너무 달지 않아서 좋아 딱 담백하게 달아 라면을 찍고 커피에 그려야 해 어디 가서 기다려야 해? 그냥 자리 찾아서 안 될 것 같아 밥 빵 되게 맛있을냐 아직 안 난 거 맘 난 거예요 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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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유럽에서 모공들 다는 아이스란데? 얼음이 너무 좋아. 아, 여기도 얼음 있다. 우와. 맛있어. 이 시장은 시장 안에 있어서 싼건가? 전에 샀던 신라면은 500원이었고 450원이지 너구리 여기 조리도 근데 여기는 종류가 더 많은 것 같아 컵라면도 있어 불닭볶음면 다른 버전도 있다 어? 이거 그거 마트 파는 포다 어?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안 파는 10만원 4개를 팔아 어? 정말 맵대 해외에서 안 판대 어 그러네 해외에서 파는 거 그치? 여기서만 팔아? 우리나라에서 안 받잖아 두 개 사야 되지 않을까? 비율? 네 비율 딱 딱 먹어봐 이거 먹어보라는 건가? 이거 먹어보라는 건가? 이거 하나 있어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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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비율 아 작은 비율 작은 비율 약간 와 와 맛도 시움도 해줘 이거 시움도 시움도 해줘 시움인가 봐 어 맛있어? 오 아 아 계산은 나갈 때 하면 몰라 그래서 얼마야? 얼마야? 헝가리 헝가리 어 이 헐 헝 아 이 이 아 이거 시험을 다 시켜주시네. 시험을 다 시켜주시네. 맛있어? 난 술을 못 먹는다. 이제는 45플러스는 45세. 횟수는? 얼마큼 샀어? 238g에 2,000원 정도. 싸다. 사과. 사과? 안녕! 안녕! 와, 혹시.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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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터진 거 같아. 매장에서도 좀 터져 있더라고. 치즈가 굳으면 맛없으니까 치즈부터 먹어야겠다. 간첩이 먹어. 좀 매콤해 이게. 아 진짜? 응. 매콤해요. 내가 매운 걸 먹나 봐. 꽤 매운데? 응. 파프리카 빨로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 맛인데? 응. 파프리카 빨로 먹으면 더 맛있어. 응. 네. 잘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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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